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보는 풍경이 저에겐 참 감탄스럽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 오롯이 풍경을 즐기지 못합니다만 촬영을 하고 나서 모니터로 보게 되면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보게 되고 볼때마다 감탄하면서 보게 됩니다. 기타랑 우쿨스쿨 채널은 주로 악기 연주와 레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휴식의 의미를 두고 달자시랑 힐링 투어라는 재생 목록을 추가했습니다. 자전거를 보는 다양한 풍경들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들을 나눌 첨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촬영한 영상들을 올리다보니 고화질로 영상을 올리는게 쉽지 않더군요. 첫번째로 올렸던 2시간이 넘는 자전거 영상은 화질이 마음에 안들어서 삭제했습니다. 장비를 교체해서 재촬영하여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군요. 화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나아질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성라 피크닉공원과 어울림놀이를 담아보았습니다. 피크닉공원은 숲속에 파라솔 탁자들이 구비되어 있어 휴식하기 좋은 곳이고 어울림놀이는 공영장과 수영장, 빙상장, 축구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종합문화예술스포츠 공간입니다. 함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피크닉공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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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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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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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안녕. Harv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